좋아요 눌러주세요! 구독 눌러! 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최수 247363번 이겨민이라고 합니다. 저도 247363입니다. 이름이 왜 똑같아? 이름이 왜 똑같나? 자네? 저희가 저희가 잡혀왔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저희가 잡혀왔습니다. 저의 죄명은 잘생김입니다. 저의 죄명은 방화죄입니다. 방화죄요? 어디다 불을 질렀죠? 여성팬들의 마음속에다 불을 질렀습니다. 어쨌든 저희는 오늘 밤 아니 오늘 아침에 타록을 할겁니다. 나가는게 목표야. 일단은 저의 작전명 작전은 병기통에 들어가기입니다. 자 공수 먼저 병기통에 들어가서 타록해봐. 나 보고 있을게. 아아 에이 안 들어가잖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실패로군. 또 좋은 작전이 없을까? 여기 경찰들이 오 문 열렸다. 아침을 먹으러 갈 수 있습니다. 아침을 먹으러 회의를 해보자고. 아아 안녕하세요 왜 그러십니까? 고수할꺼에요. 아침 먹자. 하나 둘씩 나오고 있구만. 네 맛있는 콩밥. 콩밥을 먹어볼까? 맛있는 콩밥. 자 구석으로 와 구석으로 와. 난 너한테 말할게 있어. 어떤 말이지. 아 왜 잠시만요. 밥먹는데 왜 쏘는거야. 아 뭐하는거야. 경찰이 왜이래. 밥먹고 있잖아요. 왜 그러세요. 봄술. 옆에 경찰이 있다. 내 말 잘 들어. 네. 난 사실. 지금 총이 있다. 헉. 여섯걸 쏴서. 열쇠를 뺏겠어. 좋았어. 잡았어. 잡았어. 좋았어. 뭐 있어 뭐 있어. 나가 나가. 아니 잠깐만. 총을 내릴 수가 없어. 있어? 총 먹었지. 장전해 장전해 장전해. 아니 총 내려. 이 녀석 죽이자 이 녀석. 경찰이 하지? 경찰이야. 경찰이다. 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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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드 카드. 카드를 얻어. 카드 없어. 카드 없어. 조심해 조심해. 경찰이 일로 오면 쏘자.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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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 여기서 암적을 파겠습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우빈이다. 우빈이다. 죽으면 안돼. 쏴 쏴 쏴 쏴. 무빈. 무빈. 킬. 킬. 킬 안났어. 킬 안났어. 킬 가지고 있는 여태 누구야. 나왔어. 나왔어. 킬 나왔어. 빨리 나와. 이쪽에. 이쪽에. 킬. 킬. 킬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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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킬 들고. 킬 들고. 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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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postles. 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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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ил하스. 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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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쉽네 괜찮아 괜찮아 일단 타라고 해보자 길이 두개잖아 길이 두개잖아 길이 두개야 어떻게 올라가지 저희는 빠져나갈 수 없는 곳으로 온 것 같습니다 나 함정에 걸렸어 어? 나 죽었어 뭐야 죽어봐 어 뭐야 나 죽었는데 도둑들 아지트로 왔는데? 뭐지? 도둑들 아지트가 뭐에요? 죽었더니 샷건하고 이거 뭐 줘 지금 너도 죽어봐 한번 너 어떻게 죽어 모르겠네 나 그걸 점프하다가 죽은거 아니에요? 그냥 죽었어 죽었더니 이상한 데 왔어 어 일단 거기 있어 내가 너를 구하러 갈게 일단 나와봐 일단 나와봐 어 내가 지금 차 끌고 갈테니까 차 얻었거든 지금 차도? 차도 있어? 어 차도 있어 나 지금 너 어딘데 너 지금? 나 왔어? 가구 아니야 아아 올라갔구나 밖 올라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어 저 경찰차가 있어요 저기 오오 경찰차가 있습니다 저기 어디어디어디어디 모르겠어요 저도 일단 경찰차를 따라서 나가보겠습니다 오케이 진짜 차를 구고있어 나 지금 차 구했어 나 지금 감옥 입구 앞이야 네 거짓말 진짜야 어 그 감옥 그 벽있어 벽 벽 위에서 어 저 빨간차? 빨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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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고 흰색차 흰색차 어? 저거 넌가? 저요 저요 접니다 오케이 빨리 오세요 어 이렇게 하고 있어요 어 어 터럭했다 터럭했다 어 저거 저거 인쇄쳤다고 하자 어 어떻게 타는겁니까? FF 오케이 오케이 후진 후진 오 다시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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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다 빨리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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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저거 어디죠? 좋았어 됐다 자 이제 이제 너 총먹구 우리의 목표는 경찰서를 털기다 우리 그래핀 연합들의 무서운 녀석 무서운 녀석 오저리 죽여버리겠어 내려 내려 어 여기 옆에 동창창하게 FF 아니야 저거 교육들이 훔쳐온거 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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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이 준비되어있네 비시계 어디 어디죠 어디죠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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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야? 어디 어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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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먹어 총먹어 샷건하고 다시 써 와우 좋았어 이제 경찰서로 잠입한 다음에 경찰서를 모조리 죽여버리겠다 너 카드있지? 있음이 쳐들어 쳐들어 할 수 있겠다 밤에 밤에 가는게 나일로 아 경찰서로 위장하자 이거 뭐 타나 이건? 아 탔다 탔다 경찰서에서 범죄자들이 내린다고? 하하하하 좋아좋아 가세요 갑시다 갑시다 감히 우릴 집어넣어 이번엔 경찰들의 마음에 불을 질러주마 하하하하 좋아졌어 어디죠? 어 저기있다 교도소고인다 자 이제 0으로 한번 가보자고 키있으니까 지금 이제 점심 먹을 시간인거 점심시간입니다 점심시간 점심시간이야 어 뭐야 저 경찰이? 어 안녕하십니까 경찰이야 저거 경찰이니? 어 경찰이다 경찰이야 경찰이야 잠깐 잠깐 이따 도망쳐 경찰이야 경찰이야 허어 어 안 넘어가죠 허어 경찰이 우릴 의심하기 시작할거야 아니아니 나 왔어 나 왔어 어 아이고 아이고 갑시다 아 이게 척대로 적대감을 보여 어 쏜다 어디하여 야야야야 쏘잖아 저거 저기에 경찰이니 저거 저기에 경찰있어 밤이 어디서는거야 저도 이거 우리팀이구나 저기 경찰인가 저거 우리팀이야 쏘지마 야야야야 여기 카드 찍어 여기 카드 찍어 카드찍어 카드를 갖고 있을거라고 생각 못했을거야 이녀석들 안돼 안돼 died 어 됐다 나야야야 찍어줘 야야야야 우리 친구들을..'' 우리 친구들을. 어 잠시만요. 쏩니다. 경찰이 쐅니다 야 야 야 경찰에 저거? 우리팀같은데? 뭐야 우리팀이잖아 뭐야 왜 쏜거야 우리 우리 친구들을 풀어주자고 그래 그래 좋은생각이야 좋은생각이야 어디로 들어갈까 야야야 여기 바로 제 입구네 맞네 나 나와 나 나와 야 뭐해? 나오라고? 일단 들어와 안될려요 빨리 나와 나와 오면서 그리고 오면서 자꾸 늘어서 자꾸 안들고왔네 여섯들 쏴 쏘자 전쟁이야 야 온다 온다 열게 엽니다 야 방패 들고왔어 방패 들고왔어 야 방패 들고왔어 죽어도 안돼 죽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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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탄보이다 방금거 아닌데 이거 돌청밖에 없잖아 개꿀챔 개꿀 멍청한 멍청한 녀석들 멍청한 녀석 멍청한 녀석 샷건이 유리하네 우리팀 우리팀 이리와 이리와 빨리 나와 나오세요 나오세요 그렇지 친구들 다 나오세요 다 나오세요 다 나오세요 다 나오세요 다 나오세요 이리 오세요 다 나오세요 멍청한 경찰 녀석들 밖에서 싸우는데 밖에서 싸우는데 갑시다 밖에서 싸우는거 같아요 밖에서 저녁들 열심히 도망가고 있습니다 귀여운 녀석들 경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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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하세요 어어어 아파요 아파요 죽였어 죽였어 샷건을 들다니 강력한 녀석들이군 돌아다 가자 우리 올라갈래 일로 위에서 위에서 쏘자 위에서 지키면은 유리하지 않을까 괜찮네요 야 우리 처음 해보는거 치고는 다 점령해버리는걸 오 이기는거 아닙니까 이러면 어 저거 뭐야 경찰인데 친구 다칠 저희 친구들입니다 어디세요 이쪽으로 오세요 갑니다 우리가 이 교도소 먹은건가 그럼 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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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는 목표가 없습니까 그냥 재미로 하는거 아닙니까 지금 이거 아니 저 진지한데요 진짜 이기고 싶은데요 저 야 이쪽 내려갈래? 내려가서 저쪽으로 들어갈래? 어때 개구멍으로 우리 그 급식 거기에 먹는 데였지 거기로 가자 급식충들 다 죽으니 어 어 조심해 경찰이야 창전이야 창전이야 1인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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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로 가 얘 뭐야 죽였어 죽였어 얘 뭐야 얘 뭐하는 애니 야 조심조심 야 조심 우리 완전 기지 경찰 기지 완전 경찰 기지 죽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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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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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우리 급식 먹자 아냐아냐 여기 앉아있자 아닌데 아닌데 여기 앉아있어 왜 앉아있디 왜 뭐야 왜 앉는거야 우리 여기 누워있자 거기 들어갈거야? 어 안 들어가지 어 여기 안 들어가지잖아 여기 안 들어가지 안되나보다 급식아줌마가 아니여서 못들어가는건가 저기 경찰 4명밖에 없거든 죽일만한데 3명밖에 없다 3명이다 애들 다 나가네 우리가 이겼다 우리가 이겼다 어 경찰 여깄다 어 여깄네 이 녀석들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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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찍어줘야돼 뭐야 뭐야 왜 안들어 왜 안났어 여기와 오세요 빨리 경찰 경찰 어딨어 경찰 어디있어 경찰 저 위에있는데 어 저 우리팀인데 어 마지막으로 저희팀끼리 맞짱 뜨고 갈까요 아 이거 싱크리 안되는거 같던데 아 아 아 우리 죄수도 죽인다고? 어 어쨌든 저희가 이거 도둑을 플레이해봤는데 탈옥에다가 경찰 점령 하하하하 이겨버렸네요 야 처음한거 치고는 너무 잘했는데 예 하루만에 털었습니다 저희가 그러면은 저희가 경찰도 한번 해보죠 어때요 좋아요 어떻게하죠 아 일단 나가죠 여기를 음 나는 경찰 서장 음 음 오예따라 서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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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일인가 큰일입니라 지금 무슨일인데 또 그래 지금 반란이 일어나고 있어요 반란이 그럼 죄수들이 나왔다는거야? 설마 그럴일은 절대 없어 아닙니다 야! 제가 발라들이를 킬거에요! 하하하하 이럴수가 사장직을 사장직을 나에게 넘겨라 이거 정말 큰일이구만! 뭐 죄수들이 뛰쳐나왔다고? 체포해야겠어 가자고 어? 내가 뛰쳐나온거야? 나 죄수들입니다! 가자 어떻게 가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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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죄수들을 그냥 쏴 죽여버려 어? 뭐야? 뭐야? 우리 친구같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간다고? 자 이렇게 전기충격기로 이 녀석이 뭐를 죽겠어? 어? 어? 체포해! 체포해! 체포가 안되니? 어? 뭐야? 어디 도망가? 어디 도망가? 야야야 제발 체포해! 어? 어? 이 녀석 이 친구는 이 친구는 그냥 가볍게 즐기고 있었을 뿐인데요? 아 여기 옥농장이지? 예! 아 총 든 녀석들만 그래 총 든 녀석들만 잡자고 맞습니다 흠흠 저는 그래 자꾸 좋아보이네 어? 어? 아니! 왜왜왜? 라이다르트입니다! 아하하하! 야 망치를 끊었나? 야 저거 죽여! 아하하하! 어디서 반란을 일으킬라고 들어가자 라이다르트만 쓰는 것 같은데 아하하하! 망치사람마가 있네 어? 잠시만요 저어어! 선생님 아래 저희 팀 다 죽어있어요 죽어있다고? 다? 예! 아래 보십쇼! 끔찍해요! 골! 아냐 다시 죽었네 아 우리 뭐야 자 어디 보자 조용한 애들이 한 명도 없구만 조용하네 다 체포했나? 네 착한 녀석들은 다 응 일단 체포를 응 어? 어 잠시만요 뭐야 선생님 왜? 이리로 와보시지 않겠습니까 왜지? 어이? 어 어떤 녀석이 빵끗 눕고 있는데요 야아이 어 이거 너무 많아요 여기 아래 우리 우리 팀 아닌 사람이 너무 많아요 어 뭐야 야 니네 어떻게 들어간거야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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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 앞에 야 이게 뭐야 야야야야야야야 너 어떻게 들어갔어? 너 어떻게 들어온거야 얘네 몰라 갑시다 도장님 오케이 어 저 라이버로 때렸어 한 명 더 옵니다 망치 뭐야 너 누워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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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포하자 체포해 아 여기 있으면 체포가 안 돼요 뭐지? 체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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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안되잖아 체포가 죄송합니다 체포 어떻게 하는거야 체포를 하면 안되나봐 아 이게 이게 그거 뭐야 얘가 뭐 잘못을 해야 체포가 되나봐요 음 아직 체포가 안돼 저 망치들군이 뭐야 저거 라이더네트 야 어디가니? 너 어디가니? 오케이 못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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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못가 아 문 열어줘면 어떻게 해요 아하하하 큰일 날뻔했다 아 그럼 얘한테 휘어가면 돼 자야야 나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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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냥하자 따라가자 아무 말 없이 따라가자 정말 무섭게 나가봐 나가봐 따라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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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나 rights pass 어machine 친구 사책하는건가 막짓들었어 막짓들었어 어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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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포자 하하하하 희망고문 태도션 그냥 정말 잔해됐어 우리 제가 교도대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밤이기 때문에 아 이게 이게 설마 우리 실적을 늘리기 위한? 응 그치 이 시간에 누가 밥먹을 해 저럴 시간에요 지금 뭐하시는거에요 때리네 가만있어 가만있어 경찰을 쳐 밤에 다 잡으면 다 들어가지 않을까? 밤에 나왔잖아 밤에 나왔으니까 아니 지금 저녁시간이라 원래 나오는 시간입니다 서장님 아 그렇구나 예 가만있어 어 왜 어 지금 밥먹는다 야 어 이쁜 아가씨네 음 맛있나 아가씨 내 입맛은 맞고 덩치가 남자인데 나한테 치우 까먹으셨어 나한테 치우 까먹으셨어 어어어어 어 식칼 어디서 갖고 온거야 사시미를 들고와서 썰어버린다고? 아 이거 막죽이면 막죽이면 거기 간대요 어디 감옥간대요 아 지금? 들어가 들어가 이렇게 막죽인다고? 얜 빵가넣는게 마음에 안된다 들어가 너 죽어 들어가 들어가 야 쟤수들이 왜케 많아 쟤를 엄청 많이 지었구나 얘네들이 들어가 들어가 아아아아아아 안돼요 안돼 나도 죽었어 뭐야 어? 나 왜 재수가 됐지? 어? 나 재수 됐어 기다리라 위험해 내가 죽여버릴테니까 말이야 어? 누구지 이거? 어?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으아 흐어 으아 하아아 하아 정세야 나 체포 다겠어 어 나도 죽어버렸어 나른 뭐야 어? 왜왜 넌 또 왜왜 넌 또 왜요? 넌 또 죄수가 되어버렸어요 그니까 무슨저를 지었다고 우리가 너무 무차별하게 죽어서 죄수가 됐나? 어? 어.. 곧 우리 다시 타러 가자 총먹어 술먹어 아 죽었어 자아원! 여러분들 어쨌든 로블록스 경찰 도둑을 해 봤는데요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도 어쨌든 오늘 경찰 도둑 다 플레이해봤고 여러분들 더 재밌는 로브로스 영상으로 다시 찾아올게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 안녕 바빠